딱 마지막 날씨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지금 배세희가 오리 가족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는 뉴스특보가 났습니다 자 먼저 배세희군의 인터뷰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보여줘 자 세희씨 오늘 오리 이 오리를 왜 만들었는가요? 어 이거를 사서 얼마 주고 샀어요? 3,000원 3,000원 싸게 샀네요 그럼 오리 가족 좀 잠깐 소화기 시켜주세요 자 먼저 한번 자 여기서부터 쭉 볼게요 우와 오리 가족이 몇 마리에요? 우와 모르는데 우와 우하하하하 자 오리 가족 전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우와 우와 나왔어 다 자 몇 마리를 세보세요 자 몇 마리 한번 세볼게요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정allas 간 et 세 이거 사 구 서류를 세희씨가 엄청 힘들게 만들었는데 오리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한번 인터뷰 해주세요 밟지 말라고 부수지 말라고 배오리가 부숴버릴 수 있으니까 부숴버리면 안돼 힘들게 만들었지 배오리한테 내일 아침에 여기 몇 마리 살아있을 것 같아요? 어 나는 한 마리 빼고 다 살아있어요 지금 몇 마리이죠 총? 45 45마리에요 네 그래요 오늘 오리한테 잘 자라고 인사하고 하세요 오리 살자